저 덕검들 검새들에게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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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세월호! 그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진실을 한 번도 규명하지 않은 너희 덕검들! 세월호를 다시 한 번 낱낱이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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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뒤질 것 같습니다. 뒤질 게 많습니다. 조국 장관님의 웅동학원 털듯이 김무성의 사업재단을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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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장관의 웅동학원을 털듯이 낙영원의 사업재단을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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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현의 사업재단을 웅동학원 같이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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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종의 사업재단을 조국 장관의 웅동학원 같이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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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장관 아들딸 와이프 털듯이 장재현 아들 사건을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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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아들딸 표천장을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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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아들과 딸 입시와 노문을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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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뒤졌을까? 장재현! 아까 했는데 아들딸 그렇죠? 김성태! 아들딸 문제를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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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뒤져라는 표준말입니다! 정확하게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대 민주동호의 선배님들에 이어서 멀리 동아대에서도 원동호께서와 우리 독지들께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눌러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배님들! 여러분 열렬한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